말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말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이 말 습관이 엉망이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. 심지어 우리의 뇌에서 부정적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그 부정적 호르몬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. 말 습관만 달리 했을 뿐인데 꿈을 이룰 수 있고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삶이 변하길 바란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셔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개발 전문가 오수양입니다. 저는 국내 1호 심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연 300회 이상 2천 군데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. 그동안 우수히 많은 단체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말 습관의 변화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. 이번 강의에는 무심코 내뱉는 말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행동은 물론이고요. 현실을 바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말 습관을 알려드립니다. 꿈, 자존감, 인간관계, 돈, 건강, 누구나 원하는 인생의 다섯 가지 큰 목표가 있으시죠.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대화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 습관 여러분 궁금하시죠?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고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실천하기 쉽도록 스스로의 말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드려요. 긍정의 말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단 10분 만에 바꿀 수 있도록 쉽지만 성공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이제 여러분도 긍정의 말 습관으로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하루 딱 10분만 하려 하세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1강에서 뵙겠습니다.